스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경고 주고 계속 의도의 스포하면 나가고 싶다라는 거니까 강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5위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틀한다. 마다라를 격파해라. 그러면 5위는 없으니까 저거네. 1격은 없다는 얘기네. 반격. 오케이. 잔상 입력이 뭐지? 나도 안 그래도 지금 그게 궁금했네. 아닌데? 와아. 와아. 화둔 봐. 와. 어 뭐야? 이걸 그냥 뚫고 와? 가드도 아니고 그냥 뚫어버려? 그치. 이걸 뚫으면 많이 안 되지. 오비토 든 게 뭐야 이게? 가자 오비토. 너밖에 없어. 그래 그래. 자 가드 해 주고. 자 가드 해 주고. 어. 잡아. 잡아. 어 안 바뀌네 아예. 어. 체인지가 안 돼. 와. 너무. 큰일 났다. 이거 너무 많이 맞았다. 어. 이번 판 진짜 위험하다. 이번 판 진짜 위험해. 흠. 이게 세번은 안 당할거 같은데. 한번 해보자. 어. 세번은 안 당할거야. 일단은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. 어쩔,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눈, 눈을 즐겁게 합시다 뭐야! 왼쪽 여궁! 그렇지 이거 그냥 땡기는거냐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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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어 좋아좋아좋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좋아 어 뭐 이정도쯤이야 아 진짜 바꿔치기 없어 이거 다 맞았다 이거 아 조졌다 뭐야 이거 오! 이럴때 여기서 화둔 써주고 지금은 믿을건 이거밖에 없어 오이를 못쓰기때매 저 피가 저기 네줄 이렇게 됐었잖아 저거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돼 아 아 그렇지 걸렸어 뭐야 신이야 제발 이거 맞고 뻗어주면 안될까? 어 안맞네 아 지금은 이게 제일 지금 저거야 어 하두는 쓰는게 제일 낫습니다 하두는 쓰는게 제일 낫습니다 아 아 역시 사류라 쓰니까 싸움을 지배할 수 있는거지 그거라자 그거라자 그럼 어엌... 걔 아슬아슬했다 아... 하... 애니에서도 진짜 저래? 같이 때려? 아 안그래? 야 너네 둘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 샌드백은 미나토 아니야 조졌다 어? 어? 야! 잊고 있었어 잊고 있었어 어어! 아 그래그래그래 어... 가이성우도 이번에 은근히 하는 말 없이 몇 마디 안하고 꿀바네 어 와가지고 어? 스튜디오에서 또 어... 목소리... 아 목소리 녹음했을텐데 아... 이게 뭐야 가이아멘이야? 아... 진짜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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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거네? 두사람 끝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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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내려보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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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아... 아...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이 미치 와 이미지 지리네 와 이거 이미지 개 지리네 이미지 지리네 자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하면 많은 영상들 나옵니다 오늘 영상도 당연히 업로드 될거구요 유튜브에 조마문 들어가서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나루토 영상들 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국가대항정 등 멀티리그 등 많이 많이 올려놨어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은 기다렸어 그정도야? 오늘 또 가이 전용 bgm 틀어줘야겠네 이거 오늘 롱니 나오면 틀려고 그랬는데 가야겠다 카치이오 나루토는 어디가? 여기에서 싸고 있는지? 나루토는 지금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루토가 돌아올 수 있도록 둘이서 둘이 가능한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나가... 하나 둘이서 하나 둘이서 여기에서 이 롱니몽듬가 이 롱니몽듬을 받을 수 있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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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라를 격파하라 어 반격 한 번 인수 세 번 오이 한 번 저것도 너무 신경쓰지 맙시다 저거 솔직히 신경쓰면서 마다라는 이길 수가 없고 너무 노잼이야 솔직히 그냥 내 스타일이대로 게임을 해야지 게임 결말이 다 정해지면 재미없지 인정? 와 소름돋아 가이 하나도 안 변했어 와 이 정도면은 거의 나루토 작가가 가이는 아예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어 다이나마 엔트리 거리까지 사거리 그대로 짧은 거까지 그대로 완전 패치 하나도 안 해줬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서포터도 없는데 어 각성 갈 수 있다 그래 지금 이거밖에 없어 오너라 때려 눕혀놓고 간다 아 아 때려 눕히면 차크라가 없어 깍성을 못 가 하 하 돌겠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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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기다려 이거 진짜 못 이기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와 이걸 어떻게 이겨 아니 진짜 개빡세다 개빡세다 간다 간다 자 어 근데 이거 쓰는 동안 체력 안 다는 거는 정말 좋은 설정이다 원래 체력 달거든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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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는 거다 가이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여기서 네가 해야돼 점심호랑이 가자 슈퍼 비언타 아 아 아 말도 안 돼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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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선 끝나면 어떻게 해 이거는 개 개 길게 봐야돼 다시 각선 가야돼 어 그렇지 오이가 있어 저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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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호랑이 으아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이건 재각성 밖에 없는데 한번만 제발 아 미치 어 재각성 가능해 재각성 가능해 제발 제발 각성하게 해주세여 자!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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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빠꼬치기가 없더아아아아 remar ven 가이 가이 태마국 오졌다 가이 태마국 개 오지게 뚫었다 그 치 인정? 어 뭐야 아 원래 지는게 맞어? 아핰 원래 이길 수가 없는거였어 어 뭐지? 뭘 선택해 아니야? 오른쪽이 다시 하는건가? 아 서포터를 쓰게 해준다는거야? 타오르는 투지 자신의 체력을 100% 상태로 배틀 재개 자신의 공격력 상승 상대의 체력이 감소내 상태 뭐야? 이딴게 어딨어? 나 이렇게 야비하게 게임 안해 어쩔 수 없는건가? 이런 이씨 다시 하기가 없네 뭐래도 자존심 상하는거잖아 이거는 체력이 감소되기는 안되네 공격력 가? 더 가이처럼 해 그냥? 가이가 솔직히 딴딴해서 뭐하냐 쓰레기인데 한방 한방 쎄야지 이러고 다시 설마 일어나는거야? 야이씨 야 저기 피가 깎인거니? 아 나 한줄 없긴한데 어 그래도 세줄이나 있네 제발 점심호랑이 한대만 맞아줬네 이렇게는 안됐잖아 그렇지! 와우! 야 데뷔 조진다 야 으흐 으흐 일단 바꿔치기 없을때는 바꿔치기 없을때 무조건 무조건 시간 끌어야돼 어 바꿔치기 없을때는 절대 싸우선 안돼 그렇지 어 됐어 바꿔치기 찼어 이제 이제 덤비면돼 어 이거 가능하다 아아아아 극혐이다 진짜 어? 진짜 웃긴게 얘네들 바꿔치기가 무한이야 나는 개수가 정해졌는데 아아 미쳤네 아아 미쳤네 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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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어땠어 바꾸지기 찼어 한 번 더 버프 받는 건 말이 안 돼 야 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죽다가 여기서 죽은 건데 야 그것도 야 2월 아쉬워 죽겠는데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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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! 어? 어 지금 각성 각성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좋았어! 야 가자 으아! 점심호랑이 후후후후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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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일단 기다려 아무리 저기 몰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꿔치기 무조건 차야 돼 안그럼 한 번 따면 개노답이야 야아아아아아 여기 이 한타에 내 운명을 건다 야아! 야아 못 안하나 못 안하나 아잇AS%% apron 끝난 예 났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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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Pew! 일어나!! 아 됐어 이겼어 하.. 하아 하.. 베같은 것 하아 티받은 건 어쩔 수 없어 뭐 부일라 teu 아, 룩리까지 왔어? 진짜 너덜너덜너덜해졌다. 너덜너덜해졌다. 역시 단순하면 역시 무식하면 용감해. 붉은 맹수가 될 때가 왔군. 한 번도 못봤는데. 네. アレは君の命を引き換えに。 いいえ。俺が望んでいるんです。 ガイ先生。ガイ先生にとって、今が本当にその時なんですか。 お前はもう、見せてくれたからな。 え? たとえ忍術や幻術は使えなくても、立派な忍者になれることを証明したいですか。 あ、ちょうどか、いい目標じゃないか。 がんばる価値がある、いい目標だよ。 だから、前は自分の道を信じて、突っ張すればいい。 でも、実際に、面白い男になるとき、 キレイ先生のと言った。 ああ、そんなこと。 自分の道を抜き、守りと押して、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 뭐야 농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불의 의지를 이었으니 가도 된다 그런 건가 당신의 인도를 지키는 것들은 당신에게 받았다 대감동 그 다음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어 리오, 당신의 손을 봐야될 그래